그 영혼들이 배회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머스 시대와 가다. 그들이 물이 없어 가랍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하여느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참으로 작은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열리셨냐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제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불을 짓고 불을 짓고 불을 짓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말씀이 자꾸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으셨기에 그렇게 말씀이 열리냐고 그러는데 몇 번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그만큼은 읽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냐고 저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데 긴 시간 많은 것보다 저는 깊이 주님과 아주 진하게 만나는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어떤 시대에 있고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열한기상 말씀이에요. 열한기상 18장 조금 길게 20절에서부터 40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흘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왜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왜 무너졌느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또는 신사도의 그런 신학들이 막 전파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고 은사를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가고 있고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는 시대가 점점점점 지나다 보니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보다 더 합니다. 제가 성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오히려 가난한 분들이 그 산구석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있고 제대로 헌신된 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 번성되어지고 잘 살고 문명이 발단된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 필리핀 분들에게 한 얘기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랬더니 의아해해요. 제가 필리핀에서는 주로 망양족이라는 산지족을 홍교를 하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한 끼 때는 두 끼밖에 못 먹어요. 그분들은 불이 없는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오락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도 읽지 못해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미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목사님도 역시 무식하죠. 다 무식해요. 거기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수준이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인데 중학교 졸업도 안 한 사람이 허다해요. 목사님 중에 그 추장이 있어요. 추장이 있지라도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듣는 걸로만 하는데도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참 놀란 게 그 추장이 7년 전에 제가 와서 뭘 가르쳤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두 주 전에, 3주 전에 설교한 거 뭐 했나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서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7년 전에 뭘 가르쳤고, 6년 전에 뭘 가르쳤고, 5년 전에 뭘 가르쳤고, 4년 전에 뭘 가르쳤고, 이걸 다 읊어요. 놀랍죠? 글도 못 읽는 분, 듣기만 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 단계별로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뭐를 가르쳐준 거를 다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당신이 얻은 게 뭐냐 그랬더니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배웠대요. 그럼 끝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걸 배웠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우리 부족들한테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게 자기가 할 일이래요. 그리고 우리 종족들한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자기가 오늘 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대형교회에 살고 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많은 행사들에 하지만 정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끔가다 뜨내기처럼 1년에 한 번가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정확하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를 믿고 그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들은 게 다예요. 그런데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으니 주님이 여기다 다 기억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럼 뭐하나? 제가 오히려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고 아, 좋다 그랬지만 잊어버려서 그걸 못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증시키니까는 일주일 동안 강의한 거가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깨달은 거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빈민촌에서 온 여자분이 있었어요. 9시에 끝났어요. 모든 강의 끝나고 기도 모임 끝나면 9시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는데 시간이 자그마치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에서 와서 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자도 되거든요. 잠자리 이렇게 제공하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왜 가나 그랬어요. 그리고 집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와서 얘기를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1시, 11시 반에 사람을 불러 모였는데 첫날 15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날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날 17명, 20명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30명 이렇게 모인대요. 그 밤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나중에는 막 자기도 막 은혜가 되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3주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고는 와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이 발이 가는 것마다 자기 같은 영혼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그 사람은 자기는 1년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걸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이 배부른 심령을 느끼시는가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정말 영혼이 배부른 거를 느끼지 못하고 영혼이 너무 배부르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밤으로 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밤에 사람들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또 내일도 전해주세요. 또 내일도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더 모이고 더 모이고 더 모여서 완전 부흥회를 자기도 매일같이 부흥 성회를 했던 한 끼 먹고 무슨 기운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 빈민촌 한 끼 먹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무 배불러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고 내려온 사람들이 왜 바하를 섬겼을까?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 이 사람들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을 하니까 농사를 지을 줄 모르거든요. 농사를 어떻게 지을 줄 모르는데 그 땅에 있었던 가난한 족석들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바하를 섬기는데 바하를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그 아내예요. 그래서 바할은 남자 성기고 아세라는 여자 성기거든요. 그래서 그 바할과 아세라가 합쳐서 자녀를 낳는 거를 해가지고 대구를 갔더니 그게 성기가 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기 못 낳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도한대요. 대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왕성해지고 농사가 잘 지어지도록 풍요의 신에 가서 절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아 이 정말 곡식을 하려면 저 바할 신에게 해야 되나 보나 이렇게 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바할이 하나님이라고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 땅에 이 풍요를 주는 이 바할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들은 바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바할을 우상으로 알고 섬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날 왜 성도들이 교회 가가지고 복주시 없어서 복주시 없어서 빌고 예언 받기 위해서 돈 갖다가 헌금하면서 기도받고 기도받으면 축복받고 기도받으면 뭔가 기름보험의 은사가 넘쳐날 것이라고 그 일을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 바할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안다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바할을 섬기면서 결국은 타락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번영신학이 들어가면서 타락이 되어져죠. 그리고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 타락이 됐고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으로 설교를 쓰다 보니까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목사님들이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속았냐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기도생활을 안 하니까 결국은 목사님이 잘못된 설교를 해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아멘아멘 하다가 결국은 내 영혼이 죽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 이제 이거구나 십자가 복음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미 2016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는데 십자가는 외면하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발을 부르짖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교회가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없죠. 이게 슬픈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집사님 권사님 왜 평신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하시라고. 오늘 엘리야가 갈매산에 나아간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발을 섬기면서 발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11기상 18장 20절의 첫 번째로 아합에게 말하잖아요. 이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 갈매산으로 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라고. 괴롭히는 자는 누구라고 말해요? 18절 말씀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엘리야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두를 쫓았습니다. 자 우리 심령이 왜 공부하고 왜 힘들었느냐 여기 하신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쓴물을 듣다 보니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 심령이 답답하고 심령이 뭔가 작게 되어지게끔 은혜를 주님이 주시다 보니까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맨날에 되신 것이죠. 저같이 부족한 점을 잘나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사용 안 하시고 왜 사용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유명한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성도들이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더 와서 듣고 더 잘 들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나같은 사람 이름도 없고 정말 부자도 없고 없는 사람 특히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들 안에 욕심이 차서 부어줄 수가 없다. 자기 욕심이 뭐예요? 목회를 잘하고자 하는 거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줘야 되는 명예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 부족해서 매일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이것만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제가 굉장히 약해요. 지금은 살이 많이 찐 거예요. 체력적으로 약하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하루도 숨 쉴 수 있을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서 살까? 하다 보니 주님 앞에 맨날 엎드리게 됐고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주님 아시죠? 제가 맨날 하는 기도 스타일이에요. 주님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졌냐? 우리 신명이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고 이 시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수축해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11기상 이 18장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한 요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세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영혼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죠.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엘리아를 보낸 거예요. 엘리아가 여기서 말하죠. 나 외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나 외에는 우리 모두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안양의 한 사람 의정부의 한 사람 또 인천의 한 사람 수원의 한 사람 태능의 한 사람 오원구 한 사람 용인의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맛먹고 사용하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니 첫 번째는 무너진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요.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동안 잘못 믿었던 거 그동안 잘못 깨달았던 거 이런 게 다 수정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부원이 이를 수 없다라는 거 성경은 제가 성경에 이미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들으신 얘기예요. 부약 39권 신약 27권 이 모든 것은 딱 하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걸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를 가서 봐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 십자가만 붙잡으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간증을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이니까. 그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 것은 여와의 명령을 버리고 발을 쫓았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부터 하게 하세요? 회계부터 하게 하세요.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것을 회계하다 보면 주님이 이제 그걸 하나하나 수정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던 게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두아지라 교회가 있어요. 이 두아지라 교회가 어떤 교회로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 이세베리라는 이름이 호명이 되어져요. 게시록 2장 우리 18절 찾아보시겠어요. 게시록 2장 18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지라 교회 사색을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 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계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계하고자 안이하는도다. 이 두아지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굉장한 열심히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을 만큼 뭔가가 정말 그럴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지금 아하베 아내예요. 그런데 아하베 아내로서 그냥 구약에 나온 이세벨인데 왜 신약에 와서 이 이세벨을 얘기하느냐. 오늘날 신약에는 이것을 이세벨의 영이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 내 안에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게 용납하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행음하겠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믿음의 삶도 사는지 모르지만 온전히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주인이냐. 뭔가 행위로 인정받는 것. 목사한테 인정받는 것. 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믿음. 또는 보여지는 어떤 결실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뭔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그러면서 뭔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인내도 하고 고통을 겪는 것도 같고 정말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신 분이야.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안에 그 심령에 정말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두아지라 교회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면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라는 것은 종이 되어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종. 예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이면 나는 그게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맘대로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나 이거 싫어. 난 이런 걸 좋아해. 아우 저 마음에 안 들어. 아 목사님 뭐 그런 걸 시키고 있어요. 난 이런 거 싫어요. 교회는 예수만 있다. 예수만 있다. 그런데 예가 이제 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예야. 목사님이 잘못된 걸 해두지 목사님한테 충성함을 복받고 그러면 믿음이 뭔가 좋은 걸로 그렇게 가르쳐서 중요한 거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맨.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어떤 지시를 내서 순종하게 하는 것도 내가 순종할 때는 누구 때문에 순종해야 되냐면 목사님 때문에 잘 보이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단임 목사님들은 아마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으면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각각 교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이렇게 모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정말 이곳에서 나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맨. 내가 싫어도 하게 하시면 해야 돼요. 내가 좋아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내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음행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모르는 바하를 섬기는 이스라엘같이 될 수도 있어요. 행음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섬기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주로 섬긴다고 할 때 종은 어때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뭘 했던 거 하나도 없었죠. 뭐만 했죠? 그들이 한 거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거 주님이 가라 그러면 구름기둥이 뜨면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텐트 치고 또 거기서 예배하고 또 구름기둥이 뜨면 또 가고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무너진 것을 수축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거와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성막을 짓는 거 교회를 짓는 거 근데 교회가 누구냐? 우리 다 아시죠? 내가 교회야. 나를 짓는데 누가 나를 짓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짓는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려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하게 하시면 주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니까 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면 목사님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누가 칭찬하고 안 해주는 거 전혀 관계없죠. 칭찬을 하면 오히려 하지 마세요. 왜 하늘에 가서 상 받을 게 없어지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요. 아주 누구 뒤지지 않을 만큼 봉사를 했거든요. 개척교회 두 개 세웠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다 했어요.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두세 시간씩밖에 안 자면서 개척교회에서 이 일 절 도맡아 하다 보니까 야 나처럼 이렇게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을까 저 하늘나라에 바울 그래도 옆자리라도 어떻게 주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너는 네 상임이 다 받아서 없다 그러셔서 제가 샤크 먹어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다시 훈련을 시키시면서 바닥으로 내리셔서 나는 종의 자세가 되게끔 하셨어요. 정말 낮은 자 작은 자 정말 종이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이끌어 가셔서 오늘 제가 있게끔 되어지다 보니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했네 이 마음은 안 생겨요.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칭찬하셔도 제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제가 영광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주아지라 교회가 이 세배를 섬기는지 그들이 알았겠어요. 몰랐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게 내 신앙 내 마음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 이것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온전히 주장되어지지 않으면 무너진 곳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회개하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걸 다시 세우게 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세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부분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입술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눈도 보는 것도 귀에 듣는 것도 예수님이 다 주장하실 정도로 나는 온전히 그의 종이 될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루 종일 들으신다니까 할렐루야 아하 아멘 열심히 들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다 보면 성령님이 바꾸세요. 우리 카페지기님이 저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분을 이렇게 변화시켜가게 하시는 걸 제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예수님이 정말 멋있게 일하신다. 그분이 2년 말씀 듣고 지금 말씀이 너무너무 열리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집사님 이제는 가르치는 하세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나시네. 근데 말씀을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들은 말씀에 더 플러스. 열려가지고 아 이런 깨달음이 열렸어요. 맞나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저도 놀라죠. 이야 멋있다.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데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겠어요.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진 것을 먼저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회계라는 걸 하게 되시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계하면 성령님이 변화시키고 또 뭔가 또 잘못된 것을 또 발견할 때 아 이게 아니네. 그리고 이제 부딪힘을 느꼈을 때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무너진 것을 자꾸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만 있으면 다들 좋아하시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37절 38절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여기 보자가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게시록 22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믿는 어린 양의 보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생수의 강의 보자가 저 멀리 4차원의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믿는 여러분 속에 그 보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자라는 건 주 왕이 앉는 자리인데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장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주시 없어서 막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서 성령 충만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생명수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성령님이 말씀을 거기서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도록 우리는 내 심령이 예수님이 좌정하게 하는 게 바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서 그분이 지시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듣지? 귀에서 뭐라고 말을 하나? 근데 성령님이 여기서 마음을 막 주시니까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게 모르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리고 뭐 잘못할려고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무서워. 그래서 안 하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막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말씀이 어느 날 그냥 슉 이렇게 성경이 있다 보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말씀이 확 제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막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안에서 말씀이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올라오고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점점점점 더 알아지게 되는 거죠. 훈련을 통하니까 아 이런 일이 일어난 점점점점 말씀이 오니까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하게 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 시대에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영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수록 말씀은 더 열리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단계 제가 지난 단계 다 지나가게 되실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 나의 이 무너진 것을 세우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이 누군지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단장에서 설교를 하도 틀리게 말하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알지만 엘리아가 이세벨을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대적은 하나님이 맡기셔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는 것만 하는 건지 판단하셔도 안 돼요. 정제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하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이방인과 하나님을 이제 선택할 길을 저한테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요. 에스겔 47장 말씀 제가 에스겔 설교할 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 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문 지방 밑으로 해서 흘러나와요. 왜 문 지방일까? 그 문 지방은 낮아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바로 내 십명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죽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딱 살고자 낮아진 십명.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가게 하셔요. 내게 참 하나님이 무엇이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 그 참 하나님을 이 엘리야처럼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무슨 교회? 가정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였다. 그런데 문 지방이 다 흔들릴 정도로 성령이 임자가 강했잖아요.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거기에 그때 그 성전의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 가정에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역사하달라는 그 기도의 부르지즘에 터가 흔들릴만한 은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그런 분들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하셨냐.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르신 거예요.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더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분명하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 하시옵소서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잠깐 다시 돌아볼까요? 11기항 18장 20절 오늘 읽으신 본문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뭐를 하려느냐. 만약에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면 여러분 뭐뭐뭐뭐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이 말씀이 질리고 맞다고 하면서도 입을 못 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증거하라고. 증거하라고 줬는데 내가 깨닫고 나만 은혜 받고 가만히 있고 아우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목사님한테 야담하고 괜히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안 받으려면 나만 무한하고 오늘 이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까이 나오게 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심을 알게 하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졌으면 내 심령이 무너진 것이 회복이 됐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까운 자식 제일 먼저 알죠. 또 남편 아니면 일가 친척 제일 먼저 알아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뭔가 본을 보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 가정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늘 보니까 늘 아니까 정말 진짜인지 거짓인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오은유대와 사마리아와 따끄가 항상 나에게서부터 내 가족에서부터 그 다음에 친지, 이웃 이렇게 퍼져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아와 같이 뭐가 나타나대요? 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돼서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한 자가 되고 입에서는 생글생글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옆에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이 이 안에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어둠을 밝히게 되어져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영은 더 드러나요. 그래서 더 대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왜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게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게 이 빛을 빼앗으려고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 지금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서 저 어둠이 드러나는구나 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 엘리야처럼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따라오게 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돌이켰어요? 그들이 가서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가서 죽인 거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는 뭐냐면 거짓 영웅으로 백성들을 미혹시킨 자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 영웅을 가지고 미혹시킨 그 선지자들은 오늘날 신약에서는 누구를 말하냐면 거짓 것을 가리키는 목사들이고 거짓 것을 가리키는 교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정말 작고 부족한 집사를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집사는 못하는 일. 집사가 해요. 제가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목사한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목사는 안 하니까 목사가 볼 때는 제가 왼수죠.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 목사는 지금 목사도 아니고 다 그만뒀어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자를 세우셔요. 우리는 정말 썩어진 물을 먹는 영혼들을 건져내셔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이런 복음을 나누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내게 붙이는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영혼을 하나하나 건져내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사역을 하는 걸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이런 교회가 울타리로 보여졌어요. 근데 그 안에 영혼들이 있는데 사단이 저 바깥에서 화살을 쏴야 되니까 이 교회 안에는 영혼들이 딱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화살이 와서 자기한테 맞을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졸개들 말하자면 귀신들이죠. 그 교회를 완전히 뺑 둘러서 딱 지키고 서 있어요. 누구도 그 바깥을 못 나가죠. 그 교회 바깥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매어있는 분들 있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꽉 못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는 그 교회에다가 계속 독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제 꿈이 제가 그 사단의 시에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한 명씩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한 명씩이죠. 그렇죠? 한 명씩 데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꼭 빼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많이도 아니에요. 꼭 한 명씩이에요. 여기 가서 한 명 데리고 나오고 저기 가서 한 명 데리고 나오고 정말 그 한 명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일꾼이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잘 아시는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과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양을 버린다고 했어요. 양을 버리고 예수님은 양을 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참된 목자를 분별하는 눈이 뭐냐면 영혼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거에 그 옥망을 쏟는 사람인지 그걸 보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영혼이 아팠고 고통하는데 별로 영혼에 관심 없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라오게 하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회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분별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한 영혼이에요. 그것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 고통하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 그래서 누군가가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나서 고통 속에 있다면 바로 그런 영혼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가르쳐줘서 그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 속에 남아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변질된 교회 쪽에도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아가 바로 그 갈매산에 오는데 이 갈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갈매산에 무엇이 풍성하냐 바로 우리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짓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을 분별할 때는 그 목자가 영혼을 얼마만큼 생각하는가 그걸로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을 때 열한기상 18절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송아주를 택해서 너희들이 놓고 불을 붙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불을 붙이지 말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여 3창 한국교회에 아주 특별히 3창 좋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여러분의 교회의 영혼들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있는지 보십니까? 주여 부르면서 그렇게 금요철화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은 또 얼마나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을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불렀어요. 하루 종일 불렀어요. 나중에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더욱봇 봉사하고 더욱봇신하고 더욱봇 그렇죠? 자기 열심히. 그래가지고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너진 그 교회에 봉사할 때요. 정말 저는 돈이 없는데 다 털어서 갖다 바쳤어요. 정말 잠도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잤지만 물질도 있는 대로 갖다 다 털어서 거기다 갖다 바쳤거든요. 이 바을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쥐야 쥐어 자기 이름 바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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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나 오늘 교회에서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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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쥐어 쥐어 부르고 철학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도 도무지 뭔가가 달라지지를 않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도 변화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싸움만 일어나고 남편이 안 믿으면 더 힘만 들게 하고 더 우격 싸움만 싸우고 제가 그런지 다 해봤어요. 다 해보니까 알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배의 짓을 다 했어요. 협박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아 좀 비를 맞춰줘볼까 그러고는 성수질도 안 하고 놀러가자면 또 놀라도 가보고 그러면 나는 놀러가서 아퍼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이따가 와요. 별걸 다 해봤는데도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결혼을 할 테니까 믿는다 그러면 결혼한과 동시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맨날 울면서 주님의 나는 은혜 주고 저 사람은 안 했냐고 별걸 다 해봤는데 제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해보시는 걸 다 해봤어요. 나중에는 안 돼서 손 들었어요. 나 이제 못하게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저한테 딱 기도 중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 두 글자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그런 거 본 거예요. 한 번도 그전에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제 마음에 휙 하고 말씀이 올라오는 게 예수님이 순종했으므로 네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 이래도 순종하겠냐? 우리 남편 굉장히 착해요. 제가 이렇게 말지 말 때 우리 남편 옛날에 저 핍박했던 얘기하면 아주 못된 남자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착한 남자고요. 너무너무 인기인이에요. 선거에 나가면 당선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만큼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아주 못된 말 골라가면서 하면서 힘들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하도록 엎드리고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진짜 예수님 우리 남편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한순간에 변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배운 게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 말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인이 주인인 것만 관계만 맺어주면 돼요. 내가 주인지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돼 있으면 응답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진 딱 겸손한 마음가짐만 가지만 그냥 불을 지지면 바로 주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도 늘 하지만 주권의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오 구원의 하나님이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세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쭉쭉 부르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단 한 번 구원이신 분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다. 그들이 크크크크 불렀어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근데 엘리아가 하나님 옆에 불을 지지니까 불이 내려와서 살렸어요. 근데 도대체 이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사르는데 엘리아는 그 사람들이 지은 바할 신에다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웠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죠. 다시 세웠어요. 그렇죠? 다시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돌을 세우는데 12개를 세워요. 그리고 12개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도랑을 파요. 씨 두 개를 심을 만큼 씨 하나 심고 이렇게 좀 띄어서 또 심는데 그 정도의 도랑을 파서 거기다가 물을 붓게 하는데 그 물이 몇 번을 보여요? 네 통을 세 번 보여요. 네 통을 갖다가 세 번을 붓게 해서 물이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뭐를 성경을 보면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열두 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딱 열두 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말하죠. 그럼 이 사람들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엘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정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가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영혼들을 세우면 그리고 나서 도랑을 파는데 이 도랑이 도대체 뭐냐 그 주위에 다니엘서 9장 25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보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일해와 육십일해가 지날 것이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래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엘리아가 지은 바로 그 도랑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기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럼 무너진 것을 수축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바로 세우라는 영이 내린 그때부터 기름보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성이 중건되는 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무슨 일이냐? 성이 중건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너진 것이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리와 해자 거리와 거기 새로 번역한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 해자라고 한 옛날 성경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해자라는 게 뭐냐면요. 도랑을 말해요. 성하고 세상하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이 성하고 세상하고 사이에 도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해요. 그 다리가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다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길이에요. 그러면 이 도랑은 뭘까요? 성에 들어갈지 못하게 하는 도랑이에요. 말하자면 성을 보호하는 도랑이고 한마디로 또는 아무나 성에 들어갈 수도 없게 하는 도랑이에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성을 보호하는 도랑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벽이 완전하게 보호되어진다는 의미이지만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랑은 뭐냐면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런데 엘리아가 거기에다 물을 네 통을 세 번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자는 날레시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정결함을 입을 만큼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세도 40년, 40년, 40년. 이스라엘도 40년 광야생활, 400년 종사로 이 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그런데 세 번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속으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어두운 명이 완전히 지배하고 구별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금 엘리아가 물을 거기다 다 부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혜자가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어로 임한다는 말씀이 돼요. 자, 게시록에 보면 인을 떼는 게 나와요. 인을 떼는 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죄악의 인을 띵 띵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인을 뗀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문서를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종의 문서가 일곱 인을 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게시록 5장을 보면 이건 누가 떼었냐.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므로 떼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과 동시에 열어보는 그 종에서부터 자녀가 되었어요. 한 순간이죠. 그런데 게시록을 보면 이 인을 뗄 때 하나 뗄 때 일이 터지고 둘을 뗄 때 인이 터지고 셋을 뗄 때 인이 터지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게 물 붓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과 심판의 일. 이 세상에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극율로 건짐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 안 좋은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국이 이번에 지진 났다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연 회개했을까. 얼마나 교회가 회개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머 우리나라에 또 없던 지진이 생겼대. 어머 어떡하나. 이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뭐 이제 좀 준비를 시켜야지. 도망가서 좀 할 거 중요한 것들은 싸놔야 돼.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회개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한국을 치지 않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목에 칼이 여기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자리에 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순간에 칼 앞에서 없어졌어요 제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주님이 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도 옮겨지다. 그래서 Y2K 2000년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문제에 두려워할 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건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주로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굳건하게 내 안에 있으면 죽음 속에서도 건지신다라는 그거를 가르쳐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수축하도록 부른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기름붐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저주로 임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은혜의 생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 동일하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막 꿀처럼 달게끔 열한 번 날 때 부어지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먹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아멘. 이러한 가운데 구별이 되어져서 정말 이 세상으로 더 쓴 물, 더러운 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은혜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열한기상 18장 말씀으로 나누겠어요. 이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그런 때가 아니에요.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리는 고난이 따라와요. 나를 포기하는 고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고난 끊임없는 회개의 고난 그러면서 내 안에 무너진 것을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3.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아멘. 목사들이 못하는 일 우리 집사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하는 말씀만 옳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그냥 통로예요. 도구. 주님이 주시는 거 그때그때 받아서 전해요. 정말로 저는 설교? 제가 짜짓게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찾아서 전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무슨 말씀 합니까? 그러고 그냥 성경만 읽어요.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거 전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성경도 미처 못 읽어요. 미리 묵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 전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게 있어야겠습니다. 못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늦잠 잘 됐거든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아침마다 맨날 가는데 이거 언제 말씀을 안 받았잖아요. 아침에 묵상해야 받는데 그러면 가면서 이거 틀어놔요.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너무나 가면 차 안에서 주세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무슨 설교해야 되지?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주신 거에 또 감격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전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당당하게 하시는 거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 제가 준비한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 말씀도 이 11기상 18장 말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그냥 들고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 앞에 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그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다음 심령과 가정과 또는 여러분이 또 교회에 속한 교회가 다 회복되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추구합니다.